이제 우리 요즘 밀고 있는 포즈 크랙하게 하죠 하나 둘 셋 힙하대요 형님 힙을 힙이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힙하지 않습니다 여기야! 여기 오빠! 자 두번째 뭘까요? 두번째 제가 두번째 부를게요 두번째 추천 받습니다 귀여운거? 귀여운거? 어 히채야킹이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채영아 용기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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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오빠 여기! 용기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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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씨! 오케이! 저 형 추천 받습니다 히채야킹이 왜 뒤로 하는거죠? 네 말이요 앞으로 오셨나요 보통? 히채야킹이 왜 뒤로 하는거죠? 보통 안앉죠 자 여러분! 마지막! 어? 요기요기요기세요? 아 여기 우리 위자에 앉아가지고 여기 손장 찍고 갈까요? 마지막으로? 남순씨 부시면 안됩니다 저 때문에 안될거 같은데요 죄송한데 그냥 앉아서 네 네 여러분! 팬싸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뭔가를 보고싶으신데 목소리를 크게 대시는게 유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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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요 유리합니다 저렇게요 웃음 웃음 잠잠서 잠잠서 아잘잠 호흡 아잘잠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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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막 춤을 추기는 위험하니까 rep 자 흐린 포즈 자 1 2 3 유리 유리 제이홉! 윤기 오빠! 윤기 오빠! 제이홉! 윤기 오빠! 윤기 오빠! 제이홉! 한, 둘, 셋! 정답! 제이홉! 반갑습니다! 재밌네요. 자, 여러분들! 조심히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인사를 해봅시다. 오늘 정말 즐거운 팬사이너였습니다. 좋았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파운드 탄수연의 한글자막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이재님! 수고하셨습니다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남준 오빠 꺼내요